서울에 있는 땅을 단돈 3만원에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는 주식, 가상화폐에 이어서 가상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신모씨.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대신 최근 신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가상부동산 투자. 실제 신씨는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30평대 서울 동작구 땅을 단돈 3만원에 샀습니다. 구입한 지 보름 만에 10%대 수익을 받습니다.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저희 또래는 돈이 없어서 가상부동산에 관심이 생겼는데 요즘에 수익률이 조금씩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에 이어 최근 2030세대 투자자 관심은 가상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상부동산 대표주자인 어스2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을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땅도 6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살 수 없는 땅을 매매할 수 있다는 대리만족도 있지만 가상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토지밖에 거래할 수 없지만 향후 건물과 도시를 세워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해당 플랫폼에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다면 미래가치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동시에 우려도 존재합니다. 가상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수익금을 출금하는데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돼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큽니다. 플랫폼이 망하면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상부동산의 미래가 아직은 불투명한 만큼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